마태복음 7장 27장 46절 오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7장 4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 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가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조금씩 이렇게 심해져 가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주님이 하신 이 말씀 세 번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솔직히 믿음 없는 그런 말씀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깊이 받을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예수님은 완전한 저주 아래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닙니다 구약 제사를 보면 사람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게 했는데 그때 그 속죄 제물에게 요구되는 것은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그 제물을 고통을 주면서 죽이지 않는 가능하면 빨리 죽을 수 있도록 급수를 찔러서 그렇게 그 속죄 제물을 주겠습니다 왜냐하면 죽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죄값을 치르려면 죽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 제물이신데 십자가에서 어찌 그렇게 끔찍한 고통을 겪으셔야 됐죠 아니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된다면 그냥 한순간에 죽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끔찍합니다 왜 그렇죠? 저주가 있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만 있는 게 아니고 저주가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하셨어요 구약의 속죄 제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만 지셔야 될 주 예수님께서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주를 주님이 맡으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했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다는 뜻인데 바로 이 저주가 죄로 인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값만 치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저주까지 다 떠안으셨던 그 고백이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짜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하는 이 절규입니다 우리가 받은 저주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죄 종로로 다는 것, 마귀 종로로 다는 것, 평생 질병이나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사는 것 그러다가 비참하게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 우리만 그런가요? 그 죄값을 우리 자네들이 계속 이어가게 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저주 같은 일들이 수도 없이 많지만 그 모든 저주 중에 저주 가장 근원적인 저주는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구중궁궐 속에서 호의호식을 하고 살아도 그의 인생은 비참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그렇게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하는 이유도 그 까닭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그러면 그처럼 비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는 어디 나가서 아주 경치가 좋은 곳을 보고 또 맛있는 음식을 대접을 받아도 제 아내가 같이 있지 않으면 그건 다 의미가 없더라고요 목사님 너무너무 좋은 경치가 있어요 가서 한번 구경해요 그런데 아내와 같이 가면 괜찮아요 참 경치가 좋구나 그런데 아내가 없으면 그냥 집에 가십시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니 아내와 함께 있고 아니고도 경치가 다르고 음식 맛이 다른데 하나님과 함께 있고 아니고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어요 여러분 버림받아 보셨습니까? 혼자 있어 보셨나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이 버림받은 고통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영혼부터 영혼까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하나셨어요 그런데 이 순간에는 버림을 받은 겁니다 그 고통을 여러분 조금이라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버림받은 경험을 다 해봤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만 그런 일이 수도 없이 많았겠지만 기억이 나는 것만 생각하면 제가 고등학교 시험에 실패를 했습니다 꼭 가고 싶은 좀 무리해서 지방에서 서울로 시험을 보러 왔다가 그에 실패를 했어요 학원에 가서 제수를 해서 대학 들어가야 되겠다 고등학교 들어가야 되겠다 그랬는데 금방 제비뽑기 입시로 바뀌는 바람에 할 수 없이 학원 다니다가 그냥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이 버림받은 느낌 있었어요 버림받았다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뭐가 대단하길래 그때는 그렇게 힘들었어요 제가 군목 훈련 받다가 다리가 다쳐서 돌아왔는데 갈 데가 없어요 가서 섬길 교회가 없어요 수원에 계신 아버지 집으로 마지막 기대했던 교회에서 거절을 당하고 내려갈 때 비가 오는데 목발을 짓고 그 비를 맞으면서 버림받은 느낌이 얼마나 비참한 건지 사실 생각해 보면 버림받은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많았죠 그런데도 마음은요 다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대학원 학위를 포기해야 됐을 때 솔직히 마음에는 버림받은 느낌이었어요 어느 교회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이제 나는 가장 초라한 사람이야 그런 느낌이었어요 우리가 왜 이런 버림받은 아픔을 가지고 사나요? 근원적으로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아슬아슬합니다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죠 불신자들은 이 버림받은 고통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래도 말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저주를 당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그래도 다 은혜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 은혜가 언제까지 가는 게 아닙니다 이때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전도 대상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전혀 안타깝지 않아요 그들은 귀찮기만 하지 우리가 안타까운 거예요 그들이 아직도 기회가 있을 때 구원받아야 하는 거거든요 이제 은혜가 사라질 때가 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그렇게 읽어보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읽어보고 있잖아요 은혜가 다 떠난 때에 어떤 비참함이 오는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지 않은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 이 버림받은 고통을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이 저주가 받으신 이 저주가 있는 겁니다 버림받은 그 고통 근원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고통 그것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지금 스스로가 짊어지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이렇게 절규하시는 것은 곧 내가 그렇게 절규하는 그 절규를 주님이 대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절규 속에 여러분의 절규를 아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럴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하나님, 나 버리십니까? 하나님, 나 버리셨군요 우리가 다 그렇게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거기는 더 이상 은혜가 없어요 지금은 엄청난 은혜 속에 삽니다 지금은 지옥을 경험할 수도, 상상할래야 상상할 수도 없어요 지금 내 처지가 지옥 같다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도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진짜 은혜가 다 사라진 그게 지옥인데 그때 내 입에서 나오는 절규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그거예요 그 저주를 주님이 지신 겁니다 주님이 그 저주를 져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버림받지 않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이 이번 십자가의 은혜를 진짜 받으면 그러면 버림받지 않는다 나는 절대 이제 버림받지 않는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버림받지 않아 라고 하는 확신이 옵니다 그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에요 그냥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한 사람은 여전히 그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버림받은 고통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냥 설교만 듣고 가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정말 만나야 할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러면 뛸듯이 기쁨이 속에서 일어납니다 나는 절대 이제는 버림받지 않아 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누가 나를 버려도 나는 언제나 주님과는 같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주님보다도 더 든든한 분이 어디 있어요 그 주님은 항상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세요 십자가에서 내 저주를 대신 지셨으니까 그러니 정말 감사하고 감사하고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기쁘고 감사해요 주님이 절대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까 내 안에 이미 오셨으니까 존 뉴턴이 노예 상인이었잖아요 그가 목사가 됐습니다 말년에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다 잊어버렸는데 기억이 안 나 지금 나이가 들면 그렇죠 그런데 두 가지만 두 가지만 잊을 수가 없다는 것 하나는 내가 큰 죄인이었다는 것과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큰 구주시라는 것 이 두 가지만큼은 절대 잊어지지 않는다 이게 바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에요 내가 큰 죄인이었던 것과 예수님은 나의 큰 구주시라는 것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걸 평소에 기억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교우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큰 죄인이었다는 것과 예수님은 나의 큰 구주시라는 것이 진짜 기억이 나면 이렇게 살지 않아요 우리가 말만 그렇게 듣지 실제로는 내 것이 아니니까 여기에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주님 앞에서 내가 버림받은 저주가 떠났어요 이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항상 충만해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진짜 믿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버림받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 정말 누구도 함께 하지 않는 그런 외로운 사람들을 위로자가 되어줘야 되고 버팀목이 되어줘야 되는 사명을 가진 겁니다 내가 진짜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그러면 나도 내 옆에 버림받은 고통과 슬픔을 가진 사람을 붙들어줘야 돼요 그게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척 콜슨이 쓴 누가 하나님을 대변할 것인가 라는 책에 미국의 대법관인 윌리엄 본 트레이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늦게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나 아주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가 재판을 한 사람의 재판을 했는데 해리 팔머라고 굉장히 죄질이 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재판을 하면서 그 해리 팔머를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람이 완전히 거듭난 사람 교도소에서 예수를 믿었고 믿어도 온전히 거듭났어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알잖아요 완전히 거듭났어요 죄는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죄를 법적으로 판정을 하면 10년형 이상은 가야 됩니다 근데 10년 이상 교도소에 넣었다가는 지금 이 사람의 믿음을 온전히 지킬 보장이 없어요 완전히 다시 옛날로 돌아갈 것 같아요 이 교도소에서 건져내야 되는데 죄는 10년형을 지었습니다 고민하고 기도하고 금식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리고 판정을 내리기를 1년형 판정 난리가 났습니다 조사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대법관직을 사임했습니다 그 책임을 스스로 지고 미국 대법관직은 종신직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 직을 스스로 사임했습니다 1년 해리 팔머가 1년 복역이 끝나고 출소하는 날 이 트레이저 판사가 그 교도소 앞에 가서 기다렸습니다 그 해리 팔머가 교도소 문을 열고 나오는데 트레이저 판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이 해리 팔머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는 안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는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러면서 울었어요 그때 이 트레이저 판사가 무슨 말을 하십니까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생각하면 이건 바닷물에 신의 물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완전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이 그 조주를 대신 지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생각하면 내가 당신에게 행한 것은 이건 태핑양 바다의 신의 물도 안 된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를 외로움에서 버림받으면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만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도 서로 외롭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사람의 위로자가 되고 그리고 버팀목이 되어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실제로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보면 겉으로는 멀쩡해도 다 속에는 버림받은 아픔, 버림받을까 하는 두려움이 다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교인들을 만나봤는데 깨달은 것이 있어요 행복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신기한 일이에요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이상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 있더라니까 물론 극소수예요 극소수 주님 안에서 정말 행복을 누리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그런데 대부분은 마음속에 버림받은 아픔,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 다 있어요 그런 마음의 상처들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나중에는 정말 함께 울어주지 않으면 안 될 사정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버림받은 저주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서로 서로에게 역시 똑같은 십자가를 저주란 위로자가 있다 당신의 슬픔을 들어줄 사람이 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좋아요? 거기는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는 가서 만나줄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나와 대화해 줄 사람이 있어요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있어요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같이 울어 줄 사람이 있어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좋은 거죠 우리가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주에서 벗어난 사람 그 사람만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버림받은 고통에서 벗어난 사람 진짜 이제는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그 저주를 다 맡으셨으니까 그런 사람만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영적으로 어느 정도로 충만한지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드러납니다 어느 목사님이라고는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우리 부목사님 설교 때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자기가 얼마나 주님과 친밀한 상태에 있는지를 아내가 안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안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이야기하더래요 당신이 주님과 친밀한지 아닌지는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이 아이들을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고 사랑스럽게 대해주면 당신은 진짜 충만한 상태 근데 당신이 아이들에게 짜증내고 막 야단치고 하는 거 보면 당신은 완전히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태 똑같아요 우리가 주님과의 정말 깊은 은혜 안에 있으면 내 저주 받으신 주님 그 은혜를 정말 누리고 살면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외로운 사람 버림받은 사람을 품어주게 돼요 남 돕기는커녕 스스로도 외로움에 무너질 때가 많은 것이 우리들의 지금의 솔직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계속 해야 합니다 단순히 그저 예수님이 내 저주를 다 맡아주셨다 그건 교리지식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정말 나의 외로움을 나의 버림받은 고통을 다 주님이 저주셨다면 그러면 주님이 나와 실제로 함께 하셔야 맞죠 그걸 어떻게 지식만으로 해결할 수 있겠어요 지식이 내게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그 주님이 진짜 나와 같이 계신 그래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기는 다 알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버리지 않으셔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셔 알기는 다 알지만 그만 내 문제에서 내 스스로가 무너질 때가 수도 없이 옵니다 어느 목사님이 다섯 살 된 딸 그렇게 예쁘고 사랑해주고 하던 딸 어느 날 집에 들어갔더니 달려 나오면서 아빠, 아빠, 아빠 아빠한테 할 이야기가 있어 그러면서 귀를 잡아당기더니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가 그 다섯 살 된 딸아이가 아빠한테 할 이야기가 있다고 귀를 잡아당기면 아빠는 어떤 느낌이에요? 그보다도 기쁠 일이 없죠 무슨 이야기야? 아빠, 귀에다 대고 아빠, 솔직하게 내가 아빠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나, 아빠보다 엄마가 더 좋아 그러고는 가더래요 순간에 내가 지금 무슨 말을 들었나 싶더래요 아니, 그런 이야기를 왜 그렇게 다정스럽게 와서 귀에다 대고 하고 가는 겁니까? 아니, 그렇게 예뻐해주고 그랬는데 결국은 얘한테는 엄마 밖에 없구나 아무 말도 사실 아닌 거죠 그 다섯 살 된 딸아이가 왜 그날 그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세상이 무너지거나 할 일은 아닌데 그렇게 목사님 마음이 허탈하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꼭 무슨 큰 문제가 생겨서 마음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주위에 진짜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외로운 것도 아니에요 다 가지고 사는 것 같은데도 이상하게 마음은 공허하고 외로움에 확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떠나신 것 같고 외면하시는 것 같고 이런 느낌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 느낌으로는 어떻게 다른 사람의 외로움과 절망을 내가 져줍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실제적인 삶이 안 된다면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다 그냥 듣고 끝내버리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과 정말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저주에서 떠난 은혜를 주시기고 싶어하는 것 나는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아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2014년 안식년 6개월을 교회에서 허락을 받고 6개월 동안 안식년을 보냈는데 처음에는 6개월 동안이나 하십니다 논이 얼마나 죽겠어요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안식년 시작하면서 완전히 느낌이 달라요 교회에서 이렇게 떠나서 교인들과 떠나서 제 아내와 둘만 이렇게 6개월 동안에 여행을 하는데 그렇게 힘들더라고 그렇게 그때 알았어요 일 안 하고 쉬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관계를 떠난다는 것 사랑하던 사람 늘 함께하던 사람에게서 떠난다는 것 뭐 지지고 벗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기도 했지만 그래도 알던 사람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서 떠난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래도 6개월 만에 돌아올 약속을 하고 간 거 오지 말라고 통보가 안 온다면 다시 돌아올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연락드렸어요 아주 오지 마세요 이러면 진짜 절망이더라고 어디로 가요 이제 그게 더 무서운 거더라고 그때 제 마음에 아 언젠가 내가 진짜 은퇴할 때가 올 텐데 이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구나 늘 사람들하고 함께 있을 때 바쁘다고 이거 준비 안 했다가는 뭐 준비여? 주님과 동행하는 준비 사람들 다 내게서 떠나도 주님은 진짜 나와 같이 계시구나 이게 정말 믿어져야 되더라고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날 문제더라고 그래서 더욱 주를 바라보기를 힘 썼던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딸이 나 이제 간다 그런 말을 하고 외출을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어디로 간다는지도 모르고 언제 온다는지도 말 안 하고 저렇게 떠나네 그런 생각이 확 드는데 마치 딸과 영원히 이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가슴이 그냥 팍 뛰드려요 아 언젠가는 내 딸이 나 이제 간다 그리고는 어디론가 갈 거 아닌가 아 그런 때가 오겠구나 그런데 또 아내가 팍 가방을 꾸리더래요 어디 여행을 가는 가방을 여보 어디가 말을 안 해요 가방을 꾸리고 그리고는 가방을 끌고 나가는 거예요 어디 가는데 말도 안 해 그리고는 가방을 들고 나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요 그리고는 깼다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 두 가지 일을 겪었다는 거예요 아 딸도 아내도 이렇게 언젠가는 나를 떠나는 때가 오겠구나 나 혼자 남을 때가 오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가족들 생각하는 게 확 달라지더라고요 저도 생각해 보았어요 언젠가는 혼자가 되겠죠 우리 모두가 다 겪을 일입니다 여러분은 준비하고 계신가요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났다 그때 여러분 준비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나와 늘 같이 계셔 이건 머리로 아는 것까지고는 해결 안 됩니다 진짜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믿어져야 그게 믿어져야 되는 이 복을 받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어쩌고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절규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떠나십니까? 이 말은 더 이상 우리에게는 없어졌어요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는 것을 내가 느끼는데 아는데 무엇이 더 외롭고 힘들고 절망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이 은혜를 실제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친밀함은 그냥 오늘 결심했다가 오늘 경험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시작은 해야 합니다 제 아내와 함께 살았던 게 37년인데 37년 만큼의 세월이 주는 친밀함이 있어요 1년 살았던 사람 3년 살았을 때 10년 살았을 때 37년을 살았을 때가 달라요 주님과의 관계는 더 그렇습니다 이제는 막연하게 주님 믿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믿음 아니고 이제는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 이 복을 받은 건데 은혜를 받은 건데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또 서로 그렇게 살도록 하고 그렇게 서로 연합하며 살다가 그렇게 위로자가 되고 서로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런 놀라운 사명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받은 은혜 한번 생각합시다 주님이 내 저주를 다 담당하셔서 더 이상 나는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말 안 해도 되게 해주셨어요 그 은혜를 정말 누리세요 십자가에서 주신 그 은혜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위로자가 되세요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 친구들 교우들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말입니다 위로가 필요해요 따뜻한 말 한마디 이 시간에 찬송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찬송 부르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실 때 통성으로 기도할 때 강단에 나오셔서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고 주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예를 reported